이번에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는 지난 9월 막을 내린 도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도 출전했습니다. 이들의 화려한 기환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부터 펼쳐진 6일간의 대장정. 제40일의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패럴림픽 스타들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사이클 한판 이도현 선수의 금빛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소식어가 붙은 이도현 선수는 2016 리우패럴림픽 여자 개인도로 은메달,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2연속 2관왕을 차지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장애인체전. 힘든 순간도 있었으나 이도현 선수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를 선보이며 기록을 줄여갔습니다. 그 결과는 여자 개인도로 21km 이내 금메달. 이도현 선수는 이번 대회 3관왕을 차지하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를 마친 이도현 선수는 밝은 웃음을 보이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부 차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못할까 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이렇게 치료가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는 더 열심히 아예 부족한 점을 찾아가면서 빨리빨리 그거를 보충해가면서 더 발전되는 이도현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태권도 첫 메달의 주인공 주정훈 선수의 금빛 발차기도 이어졌습니다. 주정훈 선수는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남자 겨루기 마이너스 75kg 한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명실상부한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국대 선발전 이후 첫 경기여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은퇴하기 전까지 모든 시합에서 다 1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부상 없이 롱런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별들의 귀환이 펼쳐진 장애인체전. 이제 선수들의 꿈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